이런 나쁜 놈들은 콩밥을 먹여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 입니다 와 제가 청담동에서 촬영했던 하나의 그 영상이 있는데 어 아 이거를 맨 처음에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혹시 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음 영상 촬영에 있어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하고 촬영도 잘 끝냈어요 그리고 촬영에 관련된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근데 최종 결과물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채널은 유튜브 네이버 TV 뭐 틱톡 다 동일합니다 액팅 갤러리 에요 액팅 갤러리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그 그 업체에서 그 업체인지 아니면은 그 고용주인지 고용주인지 모르겠지만 어 저를 이용해서 또는 제 사진을 활용을 해서 제 채널인거 마냥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했던 것은 틱톡에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카카오도 있습니다 아 선을 너무 너무너무 심각하게 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제가 요 화면 화면에다가 보여드릴게요 만약 이걸 보시게 되면은 한 분씩 신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아닙니다 이거 저를 아시는 분이나 저의 이런 말투나 뭐 그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아 애는 사칭하고 있다 라는 게 분명히 티가 납니다 와 뭔가 사기당한 느낌?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고용한 그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본무팀이라고 있는데 어 뭐 거기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 내용증명서 뭐 압박 뭐 이런 등등등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뭔가 불꽁불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빨리 편집을 해서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 이 채널 뭐 등등등이 저를 사칭한 것 같다 보이면은 바로 신고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힘들게 쌓아온 커리어 뭐 이미지 등등등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왜 사칭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어 빨리 편집을 해서 빨리 보여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나쁜 놈들 이런 나쁜 놈들은 콩밥을 먹여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